허위로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를 만들어 9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관은 총책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투자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다고 속여 피해자 133명에게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. A씨는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고소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.